의진아 뭐하고 있어? 게임해야지 너 지금 여기 쉬고 있을때야? 이 새끼 지금 너 이렇게 놀고 있을때야? 587 587로 저놓고 너 지금 뭐 이렇게 여기 와서 채팅 7 미쳤어? 곽보상 허어어 어? 어떻게 솔렉 승률 50%가 안 넘지? 아 이 아이디는 화가 나면은 어 와 이거 뭐지? SG건담 캡슐파이 50% 딸랑이 턱걸이 고등화삼치 45% 쓰레기 자살 요망 빨리 나가 죽어 방해진 미치겠어 진짜 오케이 하이도운 부시 오케이 딱 50% 됐네 어우 이제야 이제 이제 좀 사랑받네 일단 저는 사람을 판독할때 승률보고 판독합니다 일단 태민이 보세요 55% 준수하네 잘하네 민승이 민승이 보고 싶어 턱걸이 그래도 잘하네 역시 이거 사람 아니죠? 이거 48%? 48.74% 이거 뭐지? 랄리라이 세영이 형 어우 그래 세영이 형 50% 넘네 아 그거 봐 그거 봐 그거 봐 어 우리 감독님 어 이거 3승 어떻게 했어 이거 뭐야 어떻게 KDA가 0점 됐네 3승 5패를 했지? 어 뭐야 이거 어 어 내 목 볼 거 봤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아 내 눈 오케이 오늘 BDD팬 들어간다 어 이미 있어 어 골드야 그냥 펜 1랭 오케이 배치 라스칼 펜 와 긴강에 펜이 없네 어이 어이 뭐야 커즈펜은 다이아 1이야 이거 뭐야 이거 걔 아니야 걔 그 우찬이 되게 우찬이 형 사랑해요인가? 어 어 어 그럴 수 있어 와 펜 수준이 높네 세영이 형 10점 해주세요 아 이거 봐 폰 평소에 랭깽에서 트롤 하더니 펜도 없네 케이블폰 점수 한번 보고 갑니다 어우 승리 50% 넘었어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모스트 1,2가 40%인데 50%가 넘는 거지? 아닙니까 거의 르블랑 원챔이네 오케이 좋은 승률에 좋은 자야라칸 오케이 한번 여기서 자야 오케이 구승 1패 한번만 해주세요 오케이 콜르키 상대로 탈리야 오케이 이 원판 B Director 캐리하겠고만 어 난 1인 분만 할거야 오케이 어 딱 1인 분만 한다 쉽고 좋은 탑이요? 아 그 저번에 카발 데 울라프한거 봤는데 좀 힘들어 보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쉽고 센 챔프 오케이 짜잔 야 잠만 나 튀겼어 이XP 오우 쉣 쉽고 센 챔피언 쉽고 강하다 아 진짜 가렌마켓 왜 생각나는게 없지? 쉽고 센 챔피언 그냥 다리우스 정도면 되게 쉽고 센 챔피언이라고 생각해요 다리우스 다리우스 왜왜왜 야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좀만 기다려 야 다 들어왔다 오우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우 야 무서웠다 아니 2픽 왜 다이아야 하는데 아 재미없어 아 진짜 나 아 또 튀겼어 어우 뛰고 있는데? 아씨 어디로 놀러 놨어 나 블루쪽 나 안전해 아마도 안전해 이거 혹시 내 게임 지게 생기는걸 어 오케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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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보성아 2인분 해야된다 2인분 어디가? 하하하하 우물로 간다잉 이거 언제가? 나 왔어 왔어 다 왔다 오케이 아 텔 탔는데 튕겼네 진짜 좀댔다 하하 아 진짜 좀댔다 이거 왜 이러죠 갑자기? 선생님 이거 방법이 없는걸까요? 선생님 이거 방법이 없는걸까요? 일단 1데스 일단 1데스 하고 시작했다 와우 와우 굿 굿 우리 뉴랄리아 믿고 있을게 잘해줘 오케이 야 들어왔다 힘낸다 오케이 1데스 하고 시작 오케이 와우 우와 으아아아아아아아아하 하하하하 나 우리팀 형들한테 미안해 오케이 나 왔다 네 왔다 오 쏘리 쏘리 어 된다 되는거 같은데 와 된다 와우 사륙차 나쁘지 않네 이길 수 있냐구요 몰라요 그래도 해봐야죠 그렇다고 게임 포기할 수 없잖아 아 뭐야 니달리 형 오지네 와 만원 감사합니다 캐리워신 와 연판 안죽는게 목표야 니달리 형 니달리 형 오졌어 니달리 형 지렸어 아 진짜 아 당연하죠 제가 못해주는게 있으면 BDD가 채워주고 BDD가 못하는게 있으면 제가 채워주는게 듀오에요 그게 듀오지 와우 BDD 맵리딩 클라스 어 보여주나? 아니 뭐해 팩 왜 찍었어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나쁘지 않았다 아 좋았다 나 그런 팩이 되게 좋아해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것보다 낫지 Sure 맥상 이제 못들아 아 아 사라져 으악 어렵다 사라져 으악 사라져 빨리 일러 빨리 빨리 막 죽여 가지 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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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극기 어디 갔어! 아... 아, 끝까지 간다. 아, 진짜 죽여줘. 진짜 죽여줘. 나 오늘 밤 잠 못 자. 황금돼지, 황금돼지. 왜 우리 블루정글에서 나와. 어딨냐에? 여러분들 광고가 짜증나시다고요? 이제 월 4,900원, 저렴한 가격에 땡. 야, 진짜 죽여! 아, 너무 괘씸해. 너무 괘씸해. 나 5초야, 5초. 킬. 진짜로, 진짜로. 안돼! 으, 안돼! 이리와! 아, 제발. 아, 이 단라... 아... 쟤 쎈데? 쟤 공돌겠다, 영 발파. 버려, 버려. 죽어. 어, 미안해! 와, 또 1개월 구독, 땡, 섭스크라임, 땡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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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마운 건, 고마운 건, 고. 게임은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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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고 싶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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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프다! 어, 이따이, 이따이! 으악! 으악! 어, 미친! 아, 게임은, 게임이기 힘들다. 아, 씨바 꺼. 아니, 말파이트 이거 어떻게 합니까? 간다! 아, 진짜 다 죽여줘. 진짜 제발, 제발. 보성이 형, 제발. 야, 게임 잘하면 형이야. 아, 코르키 진짜 열받아. 아, 진짜 쏠케 일단 쏠케 따져. 야, 밥 먹듯이 따져. 그냥 다 죽여줘. 부탁할게.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이온판. 와우, 천령. 와우, 텔포 탔네? 오케이. 여기서 렉사이가. 짜잔! 하고 나왔습니다. 오케이, 굿바이, 굿나잇. 오케이, 아, 진짜. 제발 보여줘, 제발 보여줘, 보성아. 보여줘, 됐어. 아, 간다. 와우. 얘에서 승률은, 얘에서 승률은 믿으면 안 돼.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라. 오케이, 오늘도 하나 배우고 간다.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, 전부가 아닌데. 어우. 아, 돌당이 왜 이렇게 단단해. 으앙. 으앙. 와리가리, 와리가리. 포탑 2대 맞고. 평타. 밀쳐내고, 궁극기. 사망. 아, 존나 쎄. 답도 없어, 튕기니까. 야. 아, 뭐야, 뭐야. 우리, 보지, 왜 오픈이야. 몰라, 화났어. 아, 왜 이렇게 화났어, 뭐야. 아이, 내가, 내가 나가가지고, 멘탈에, 진짜 큰 충격을 줬나보다. 내가 미안하다. 으앙. 아니. 아니, 곽고성. 아니, 아니. 아니. 어, 이길 수 있어. 캔윈, 캔윈. 야, 내가 쓰기엔 양심 없으니까 너가 써줘. 캔윈이라고. 캔윈이라고 너가 써줘. 내가 쓰기엔 너무 양심이 없다. 알았어. 오케이. 042 똥쟁이 새끼한테는 캔윈이라고 쓸 자격조차 없다. 이길 수 있다. 캔윈. 하하하. 캔윈. 사실 이길 수가 없었다. 하하하. 아, 미친. 아이, 근데 이거 개우바야. 커뮤어, 튕긴 거. 솔랭 점수, 복부하라, 얘. 아. 어, 이거 말파이트 특보 갔나. 오케이, 오케이. 빨리 와줘, 빨리 와줘. 얘, 날, 얘, 날 조수로 알아. 간다. 나, 빨리 와. 으악. 으악. 쟈나아파. 아니, 그냥 죽었는데. 얘 폴 있나? 와, 빨리 죽여줘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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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줘. 양양하게. 으악. 으악. 야, 코클.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뼈뼈뼈뼈뼈뼈뼈. 너? 큐어. 여기 있다. 아니. 왜 토끼토기 나가. 아 오 묵묵묵 오 묵묵묵 으흐 으흐 으아 으으으음 으으으으으으읽 으으으으으으읽 으으읅 삐하 아 진짜 게임하기 힘들다 끝까지 끝까지 오우 야 나 틀렸어 나 틀렸어 일단 틀렸어 나 일단 틀렸어 일단 일단 나 일단 태풍 눌렀어 야 바로바로 아 이거 진짜 반갑겠다 제발 아하 잘 뛰어내여 글끼만 들어가 으어엏 제발 왜 안죽었저고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코뽀키 코뽀키 왕말키리 왕말키리야 왕복탄 왕복탄 어 괜찮을까? 쟤발 제발 제발 쒸! 쒸! 이 게임 모른다 이거 진짜 아모른즉단 아직 모른다? 이 게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.. 잘가? 오케이 먼저가 오케이 렉사이 스마 뺐다 렉사이 노스마 오! 오! 와우! 황금되지 황금되지 선택받았다 오케이 축하한다 잘가 아 근데 개호바야 이거 시작하는 거 게임 계속 튕긴 거 어 아 그거야 아 씨 응 아 고르킷 시작해야 한다 아 근데 아 너무 아쉬워 뭐야 끝내러와? 아 진짜 튕겨가지고 게임 5분에 들어와가지고 진 거 같아요 아 너무 아쉽다 아 그러면 1조 ㅇ... ㅈㄴ 아파 ㅈㄴ ㅈㄴ 아파 으아 으아 ㄹ 제발 킬이라도 먹자 ㅇㅗ 오케이 ㅇㄹ 첫판 시작 진짜 지고강의 국룰이지 우승아 연습 준비됐지?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이제부터 아직 너무 시작이 일러 개빡치네 자 방송중 안했으면 컴퓨터 바로 찼다